중국 장수성 창저우 tn 인구에서 어제 12월 22일 저녁 9시 46분 16초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주변 상하이와 황저우 수저우 난징 등의 진동이 있었으며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습니다. 창저우의 인구는 500만 명이고 난징과 상하이 사이에 일치한 입지 조건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국은 12월 19일에도 칭하이성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 2021년 5월의 윈난성에서는 최대 규모 6.4에 이르는 지진이 연달아 20여 차례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졌었습니다. 12월 19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한 칭하이성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12월 19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한 칭하이성에서는 2010년 4월에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강진으로 약 3천 명이 사망을 하였으며 1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6시 54분에 일본 아우무리연 동조갑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우무리연 동조갑바다는 9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석 달 동안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12월 21일 일본 내각부에서 결국 이와태현 바다에서 호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한 지역에 포함되기에 큰 우려가 됩니다. 일본 내각부는 21일에 호카이도나 동북지방에서 큰 지진 피해가 전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모두 방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만 9천 명이라는 사망자를 예측한 이유는 겨울 심야에 발생하는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제대로 대피를 못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을 경우 19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횡방불명자 약 1만 8천 명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큰 충격적인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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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wich.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ơn 조심히 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